청주 상공회의소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1,500만 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 배를 청주시에 기탁했습니다. 차태환 회장은 소외 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주 상위는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.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농이 함께 그린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흠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개최됩니다.